마포구는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.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모기방면을 위한 모기서식실태조사 및 방제사업을 실시합니다. 마포구는 겨울철 모기방면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모기서식실태조사 및 방제사업을 실시합니다. 여름철을 대비한 겨울철 유충구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. 겨울철 모기유충 1마리 방제는 성충 500마리의 방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유충작업은 1개반 2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민원발생지역 등 총 252개소에 대해 모기유충구제작업을 펼칠 예정인데요. 전년도 방제예측장소 및 민원발생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. 마포구는 마포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유충구제와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.